뭐하고 있어? 우유권에 봉사 왔다 가는 길이에요. 오실장은 무슨 일이고? 뭐하고 있었어? 아직도 저 사람 할 말이 남았다! 공부했지? 봄이로 만나지 말라고! 근데 왜 자꾸 약속을 얻어? 이 자식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고! 여보, 오해예요. 그냥 우연히 만난 거라고요. 우연히 만났다고 평소 간 적도 없는지! 제발 정신 차려요. 나 당신 여자한테 뭐가 불안해 생겨요. 언제까지 날 괴롭힐 작전, 언제까지 당신 지금 무슨 직업을 거냐고!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! 어! 어! 야! 야! 아! 아!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우연히 만나는 일도 없을 거예요. 약속할게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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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?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이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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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치게 하지마! 당신 남편 나야! 당신이 원하는 거야! 뭐든 다 해줄 테니까! 제발! 배신하지마! 하지마! 응? 아! ul! KEір 어머!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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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nces! 자자! 조금만.